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진일파가 아니라 일본놈일세 굽신굽신 정상회담 구걸을 하네 진일파가 아니라 일본놈일세 일본 장학생 아버지의 피가 흐르네 진일파가 아니라 일본놈일세 독도에서 자위대랑 훈련을 하네 미쳤냐 진일파가 아니라 일본놈일세 전범귀 우길기에 경례를 하네 한 점만 하겠습니다. 진일파가 아니라 일본놈일세 강제동원 피해 어르신들 외면을 하네 진일파가 아니라 일본놈일세 일본 눈치 살살 보며 훈장한 주네 진일파가 아니라 일본놈일세 전수방위 폐기하는 일본 편드네 진일파가 아니라 일본놈일세 이뤄다간 한반도에 전쟁 나겠네 하루빨리 이놈을 끌어내려서 독립군들 원한을 풀어드리세 우리 모두 안중근 유관순 되요 도창회구 윤석열을 끌어내리세 도창회구 윤석열을 끌어내리세 고맙습니다 지겨워 아이가 진짜